어쩐지 마스터라 어쩐지 마스터라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야? 안녕 안녕 지연이 뿌리고 있었잖아 개공이 와있어 신기하지? CCTV 각도 파르스르 탄 필터 같은 거 없을까요? 괜찮아? 괜찮네 까맣게 나오는데 안 까매야 별로 이게 뭔 상황이야 무슨 말을 못하겠네 맛있어 어쩐 일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MTM 왔는데 어쩐 일이야? 지연아가 널 보고 싶을 것 같아 어쩐 일이지 이게 인수 먹고 있어요 여름이잖아 해봐 여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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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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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MTM 왔는데요 어쩐 일이시냐고요 두 번째 그래서 그래서 그냥 놀러왔어요 저 오늘 간식소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블루베리 한스쿡 블루베리 치즈 블루베리 치즈 블루베리 치즈 블루베리 치즈 뱅수 그리고 인절미 팥뱅수 그리고 헛츠 핫도그 한스쿡 인절미 아 아 필터를 좀 더 왜 왜 그릴 수 있어 아잇낫베비 아잇낫베비 베이비 아잇낫베비 어 핫도그 먹방 있습니다 은채의 스타일이 보신 분 은채의 스타일이 은채의 스타일이 같지 않아요 지금 그니까 은채의 스타일이 보셨어요? 여러분 맞아요. 오늘 나왔잖아요. 안녕하구요. 아니 이거 진짜 인기 많던데. 그래서 이브도 반응이 뜨거운데 활동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쉬워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활동이 끝났는데 정말 거의 5월을 태유나랑 같이 보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우리 1주년도 맞이했었고 그래서 되게 뜻깊었던 5월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활동이 끝났다고 여러분. 이거 뭐 할까요? 싫어는 인연이 아니야. 어때요? 이거 수요일 전이었는데. 이거 시타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시타때 이걸로. 근데 아쉽게 비가 와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야 은채야. 그거 기억나? 우리 첫 유닛 위버스 라이브로 나랑도 작년에 수돗봉. 갑자기 기억났어. 근데 1년 전이야? 엄청 옛날 같은데. 그게 벌써 1년 전이라니. 1년 전. 이거 진짜 빠르다. 진짜? 이거 만들어주신 분. 성탕 뿌리는 사람 누구야? 이걸. 설상 없이. 어떻게. 어떻게 만드셨대요? 저도 그 영상 봤어요. 잘 보인다. 진짜. 대박이다. 그거 어떻게 시작하셨지? 맛있다. 설탕 뿌려야지. 좋다. 혜연아는 활동 어땠어요? 그렇구나. 대박. 이거 좀 볼래? 이렇게 웃네. 이렇게 웃네. 혜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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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방금 뭐하고 왔는지 알아요? 완전.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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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금 뭐하고 왔는데. 이 장소에서. 이 계곡에서. 저희가 먼저 촬영한 게 있다고요. 렛츠고. 렛츠고. 근데 진짜 몇 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반? 응. 2시간 반. 진짜 열심히 했어요. 혜연아. 뭘까요? 딱 이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맞아요. MP인데 여기. 아. 맞지. 여기 MP 하론. 뒤에 숲이야. 숲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지금 자연 속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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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홉 찍었네요. 데이홉 찍었냐고요? 데이홉 찍었냐고요? 데이홉요? 아니요. 솔직한 나의 모습. 아니요. 아니요. 이번에는 안 찍었어요. 아니 못 찍었어요. 다음날도 스케줄이 쓰고. 맞아요. 못 찍었어요. 그래서 뭐. 찍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MP를 가야죠. 하늘 가고 싶구나. 데이홉 때. 어. 저도요. 저 빠지 가고 싶어요. 병? 다행이다. 웃겼어. 나도 빠지 가고 싶어요. 빠지 가고 싶어요. 빠지 가고 싶지 않아요? 빠지 가고 싶어요. 계시나요? 빠지 바스. 우리 얼굴 완전. 그거는 꼭 가야 돼. 근데. 진짜. 진짜 재밌게 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 진짜. 진짜.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어. 어. 댓글에. 팀장님. 휴가 보내주세요. 라고 지금. 팀장님. 오지구양을 보신 분. 응. 오지구양을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말. 해버렸네요. 팀장님. 팀장님. 아직 휴가 안 보내주셨습니다.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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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앞에서 보여주면 안 돼요? 앞에서요? 혀로 할 수 있어? 혀로? 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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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핥아 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나이스 보여요? 너무 시끄러웠어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입에 설탕도 묻히고 괜찮다 묻히고 수지 있나요 혹시? 이쪽에 너 요즘 그거 빠졌어? 그러세요 그럼 채원 언니 나도 나도 이거 있네 해봐 해봐 던져주세요 해봐 해봐 가고 싶어 요거트도 있대요 요거트도 있대요 요거트도 있대요 요거트도 있대요 요거트 요거트 오 마이 갓 요거트 좋아하시잖아요 요거트 드세요 우리 어차피 때 먹었던 거 우리 치욕 나 요거트 진짜 안 좋아해 자 뭐 하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진짜 계속해 너무 맛있거라도 드릴까요? 저 하도 아이수트 모르자 그러세요 쓰면 안돼 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나 그러세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저 오늘 쇳핀 했거든요 나는 쇳핀 나는 쇳핀 나는 쇳핀 나는 쇳핀 나는 쇳핀 어 핀 이쁘대요 감사합니다 이쪽도 좀 보실래요? 네 그러세요 그럼 해밀 이쁘대요 해밀 이쁘대요 해밀 이쁘대요 요거트 드실 분? 저도 아쉬워 저도 아쉬워요 고마워 해밀 이쁘대요 해밀 이쁘대요 마저 얘기하셔 말씀드려 너무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고요 너무 아쉬워요 다른 채 하기로 했잖아요 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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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채 은채 저는 바나나를 제일 좋아해요 나 진짜 좋아해요 여기 중에서 바나나가 제일 좋아 나는 수박 딸기랑 수박 맛있어? 응 언니 뭐지? 응 괜찮아요 먹고 있네 진짜 먹고 있네 그냥 먹고 있어 맞아 루이지 이브 이브 이브가 완전 많이 들어주세요 응원 순위도 그니까요 갑자기 진짜로 갑자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니까요 아쉬웠어요 근데 그럴 줄 알았죠? 이브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최고 너무 좋아요 화이트하기 너무 잘했죠 너무 좋아요 나 오늘 이것도 차고 왔는데 뭐? 루사핀 곱창 어? 여기 마치 여기 마치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음 음 재석이 진짜 식사를 하고 있네 잠시만요 먹고 나서 좀 놀아볼까요? 원래 엠티 다 그렇죠? 아이고 안 가봤지만 이브 멜론 13위? 네 에? 대박 13 오 마이 갸시 재석이 연주법 생겼어요 아 깜짝이면 되죠 응 은채 다시 염색 허리 수술 천만 원이래 허리 수술 척추 수술이 깜짝이다 허리 수술 천만 원이다 깜짝이야 뭐야 갑자기 진아 말 좀 해주래 좋아요 좋아요 너밖에 없어요 말 좀 하래 알죠 그러세요 그럼 하이파이브 해달라 베트라고? 아니 나 이렇게 받쳐주는 줄 알았어 아 받쳐줄까? 아 세상 그래가지고 맛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엠티에 온 만큼 장기자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엠티에 꽃이 장기자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쵸 저희 엠티가 본 사람 한번도 없지만요 없지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하더라구요 엠티 장기자랑하고 있는 사람 아 아 무슨 줄임말 엠티 amigo 엠티가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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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ual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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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멤버 ETH 노래 주세요 일단 서 보면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이 노래 알죠 렛츠고 아니야 미안하다 와 찢었다 자기자랑 찢었다 찢었다 이거 뭐하는거야? 여러분 자기자랑의 인구프 하는거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거 보면 진짜 다 제압할 수 있어요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여러분? 장기자랑 뿌 붕붕붕 근데 나 진짜 데뷔하고 내가 아는 개인기 다 써먹은 거 같아 뭐 남은 게 없어 개인기? 다른 거는 없어요 힘들고 싶다 언니? 땀 땀 땀? 땀? 땀 땀? 뭐 해볼까요? 아 앞에? 락코리맥 그래 그거 더 해보려 언니 요즘 그거 뭐야 요즘이 아니래 요즘이래 뭐죠? 요즘이 아니라 동물 동리내기 우리 띠 우리 동물 띠마다 할 수 있잖아 좋아 보지? 양 양 소리 내 보자 양띠이가 호랑이 나 호랑이 나 호랑이 호랑이 할 수 있잖아 내가 뭐 어떻게 했었지? 내가 한 번만 아니 내가 또 하나 해줘야지 어떤 게 했었지? 다 용을? 용을 내가 어떻게 했었지? 용 내가 뭐 했지? 용 용띠예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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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띠 뱀은 어떻게 해? 뭐요? 아 образ 저는 개띠요 호랑이 호랑이 저희 개인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잘했는데 그때 레전드 통화의 쇼 맞아 맞아 통화의 쇼 갈매기랑 대화했잖아 갈매기 갈매기 동물을 잃지마 그랬어요 그래서요 어떡해요 죄송한데 뭐하시는거죠 뭐하는데 너무 있어요 우리의 너는 텐션 감당 안정돼요 그래요? 오늘 텐션 괜찮지 않아요? 정석적인 텐션인데 완전 낮아요 지금 좀 아쉬워요 좀 높이자 그냥 웃기면 되지 이거 엎으면 웃길거 같아 이거 한번 엎어봐 이거 디스크도 안 엎고 치우는 라이브를 하는거지 정서 라이브 해봐 정서 라이브 윤진이 옆에 수박은 뭐야 윤진이 옆에 수박은 뭐야 수박이에요 내가 오늘 FTV에서 마트 가서 이거 사왔어 어때? 진짜 여러가지 깨봐봐 깨봐봐 깨보라고? 깨는 없나? 깨는 없나?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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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나 이거는 추시는거라서 까지 고거줄 한 3개 정도 가면 수박 파지면 근데 진짜 무서워 팍 이렇게 몇 개라구요? 한 3개 정도 깨면 레전드잇 아이솔레이션 해달라고요? 갑자기요? 갑자기요? 오 근데 딱 소리를 들어보면 엄청 맛있는 수박이에요 그치? 완전 뭔가 어떻게 구매를 해? 그 소리가 있어 이게 맛있네요 뭔가 맑고 뭔가 이렇게 리보브가 있는 소리 리보브가 있어 리보브가 있어 리보브가 있어 짭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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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깨주세요 안돼요 안돼요 이미 연습 실려서 안돼요 맞아요 집 빌려주시면 KPEO 오늘 다들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왜 이쁘지 아세요? 헤어 메이크업 미모는 저 두 분 맞아요 헤어 메이크업 헤어 메이크업 집 빌려주신대요 집 주소 좀요 주소 정보 좀요 당장 갈게요 정보 좀요 정보 좀요 정보 좀요 연습실이었구나 아니거든요 저희 지금 개구계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햇비가 너무 눈부셔서 진짜 눈부셔 치즈가 좋았다 아까 어떤 사람이 치즈먹게 먹은 사람 누구야? 같이 먹었어 별게 없었어 무민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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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다 근데 요즘은 무민 같지가 않아 근데 요즘은 무민 같지가 않아 머리 색이 얼마나 그래? 요즘은 요즘은 진짜 머리 색이 그 어떠지? 갈색?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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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약간 무민 저 머리 덮었어요 다시 근데 아직도 좀 빨갛게 있는데 빨갛게 있는데 할 때 없어 달콤한 색이 저희도 궁금해요 어 추첨 좀 추첨 좀 해주세요 진짜 추천 우리 피아나가 원하는 염색 색깔 추천 너무 해주세요 추천드리고 해주세요 그니까 저도 다른 머리색을 하고 싶어요 빨강 좋아요 여러분? 근데 빨간 거 진짜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렸어 민트색 민트색? 민트색이요? 민트가 초록색이라는 건가? 피어리스트 블루색이요? 철이 핑크? 예쁘라 금발? 이제 한 번은 해야겠다 하얀색 누구세요? 백발? 좋아 보라색 데뷔 때 프로필사진때 보라색 진짜 예뻤어요 보라키가 있네 진짜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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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딨냐고요? 지금 개거에 와있다니까요 왜 그것만이고 자꾸 요즘실이네 그래가지고 습실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또 준비한 게임이 있잖아요 귀여운다 맞아요 MTX 승인보다 게임이다 게임이다 게임을 또 준비했거든요 저희 게임의 여완이 바로 어딨냐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이거 아 이거 할 수 있구나 보내줘 보내줘 젠가입니다 근데 이거 치워야 되는데 너무 아찔다 이거 빼볼까? 이 위에 박스를? 응? 야 그 바나나는 어떡해? 근데 그럼 지금 하나를 못하잖아 응? 된가? 바닥에서 하는거죠 아 바닥에서 하는거야? 바닥에서 바닥에서 하는거였어요? 그럼 이거를 치워볼까요? 씌우는 시간 씌우는 시간 어? 야 조심 조심 음 음 음 오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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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라이브 머리핏이 없나? 머리핏이 없나? 머리핏이 대청소하는 라이브 웃기겠다 대청소하는 컨셉으로 갑자기 쪼고 대청소하는 되게 치워박 사마 대청소하는 이거 더 핀나? 조용 네 조용 ASMR ASMR 예스 됐어 내가 진짜 잘하는데 일단 쓰레기를 치우고 어? 뭔가 써있네 이거 아니 여기에 뽑기가 뽑기퐁이 있거든요 이게 자리에요 자리 아마도 자리에요 이거를 먼저 뽑고 시작해볼게요 아 자리? 보세요 자리라고? 자리? 자리?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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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어? 1 3 1 어? 1 아 이거 수소? 수소 수소 아 자리야 자리 자리 1 여기부터 1 언니 3? 그럼 언니 자 여기 안 들어가 나 이제 중가를 사야해요 나의 애착 수박이에요 여러분 장가를 세워야 돼요 장가를 세워야 돼요 중가에 미션 인사했어 왜요? 수고 있겠잖아 깊게 남았다. 괜찮아? 갑자기... 괜찮아. 왜? 어떻게? 오 마이 갓! 됐어! 됐어! 다시 하면 돼. 맞아. 원생에도 나머지 좀 떨어지는 법. 오늘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오늘의...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효율성.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노란색. 색깔이... 색깔이랑 맞게? 이렇게. 노란색이 없어. 여기 하나 있어. 좀 더 빠르게, 미션이. 빠르게, 빠르게. 미션! 살짝살짝씩 보이는데요. 심상치 않아요? 거의 다. 또 있잖아. 이거 못 만드셨데. 어! 뭐지? 어? 어! 보지마! 정신 바람 벗어봐. 으아! 어! 우리 정말 잘 써. 근데 우리 가사가 뭔가 그냥 드리치기에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어떻게 잘한다? 그래서 내가 알려주지. 어떻게 하자고, 내가. 이게 갯수가 안맞아서 어떻게 꺼내요? 있는데 방법? 꺼내는 법을 모르겠는데 어떡해요? 이 하나가 알려지지 않아? 꺼내는 방법? 어떻게 해? 맞아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뭔지 알겠다 잘 배웠어? 열어주세요 무슨 컨셉이에요? 아무 컨셉도 없어 컨셉이 없어 그냥 이게 나야 어떠시다 뭐야 이거 됐다 왔어 그래서 순서가 있나요? 저 했잖아 1,2,3,4,5 자 하세요 나 재지마 우리 시작은 시작은 제때 하는거야 해 렛츠고 벌써 한 차례 돌 때까지 오른쪽 사람에게 부채질 해주기? 그 오른쪽 사람이 없으니까 나이했네 아니야 하고 있어 수박한테 수박한테 해줘 이런거구나 오른쪽 사람이 인정해줄 때까지 애교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이런거요? 렛츠고 쇠니퍼 하이크 때 구매 땡 빨리 인정해줄 땡이야 땡 계속해야돼요? 입성해줄 때까지 약간 여기 보관해주세요 약간 여기 보관해주세요 근데 애교를 몰라 뭐가 있잖아 그치? 그냥 귀엽게 이게 뭔지 알아? 주연양 선배님처럼 지성해줄 때까지 저는 못듣겠어요 이 상황이 저 상황에다가는 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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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듣는거 아니야? 너 진짜 한게 말해 그만해 빨리 넘어가자 빨리 넘어오죠 빨리 가자 쟁가가 참졌네 정가야 정가 근데 안올..올려요?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데 빨리 가잖아 없어 어 뭐야 머리 뭐지? 우리 잘해가지고 쟁가를 오케이 오케이 쓰겜 완전 쓰겜 만진 게 뭐야 즐거운데 해주겠습니다 한 살이 둘 때까지 왼쪽 사람에게 분체질 해주기 왼쪽 사람 왼쪽 사람 우꾸랑이 오우 마이 갓 아니야 아니야 근데 언니 춥지 않아요? 추웠어 추워가지고 많이 흔들었어 없어? 응 어떻게? 어디 가야 돼? 너무 위험한데 이게 뭐가 없는데? 쏘야 오늘 분량 없음 없음 아니야 분량 챙겨주지 내꺼 없을게 많이 했는데? 그러게 근데 이게 쟁가가 잘 되네 응 그거 돼 그거 돼 이미 싫어 그러세요 그럼 오늘 오른쪽이라고 적혀 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안으로 될까? 안으로 될까? 안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많이 있네 오우 뭐? 아 뭐죠? 손 잡아 다음 차례가 올 때까지 손잡고 있을까? 아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아 아 아 아 아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오케이 그거 오케이 너는 이미 터치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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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있어요 여러분 벌칙 있는 거 알죠? 이거 떨어뜨린 사람이 아이스크림 속에 아 맞아 아이스크림 속에 벌칙 있거든요 저희끼리 저희끼리 인증샷 필수 너는 뭐? 와 이거 진짜 아 아 아 아이스크림 쏘세요 네 아이스크림 한 판 더 한 판 더 한 판 더 두 명이 쏘는 거야 두 명이 이거 색깔 이렇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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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판 더 아 콧물 잡고 콧물이 흘린다 콧물 돌리기 뭐야 누구야 콧물 돌리냐 빠른 사과 양해 부탁드리고요 미안 와 이쁘다 이거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빠른데 응 한 개가 없네 하나 더 한 개가 없네 어디 갔지? 누가 먹었어? 누가 가져갔어 진짜 어디 갔지? 내가 먹었다 왜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자리 바꿔요 자리 다시 뽑아요 어디 갔지? 반납 안 하셨어요? 왜 안 했지? 반납 안 하셨으면 그냥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번 가위바위보 2번 가 가위바위보 이거 뭐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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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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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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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왜? 싫어 싫어? 양갈래 머리 묶고 셀까요? 완전 좋아 제일 양갈래 아닌 사람 걸렸어 앞머리 씨 양갈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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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안에 하셔야 돼요 이번주 안에 제일 고맙습니다 와 이런거까지 써 본인의 미담 하나 한다면? 아 미담이요? 뭐야 이거 정한거잖아 본인 입으로는 미담이요? 저요? 만초 내가 이걸 말하라고? 잘 말하라고 만잖아 그니까 뭘 말하냐고 그러니까 뭘 말하냐고 그래 아 뭘 말하지? 잠시 좀 생각 좀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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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차례 아 벌써 힘든거 뽑아야되는데 우리 진짜 불량 불량 챙겨 느낌이 있어 불량이라는게 없어요 어? 초상화 그리기 뭘로 그리죠? 얼굴 그리기 얼굴 그리기 내가 기린 그림은 내가 기린 내가 기린? 내가 기린 내가 기린 내가 기린 내가 기린 내가 기린 이거 기린 쉭 해주세요 해달랐습니다 나는 기린 나는 기린 멋있다 자 그려주세요 그려주세요 최비야 1분 동안 연장해주세요 예쁘게 온하게 하면 재미없는데 너의 빌드로 Let's go 네? 얼굴이 왜 이렇게 동그랗죠? 동그래요 이게 나의 스타일 마 스타일 어? 박물은 그렇게 일단 가요? 제가? 난 그리지 않아 근데? 아니요 웃기려고 하는거 같아 웃기고 싶어서 오사카 선생님 피아모에요? 이빨 아니야 이빨 치아 치아 아니야 치아 근데 언니는 딱 일자가 안되면 싫잖아요 맞아요 인진씨 꼽고 있어요 꼽고 있겠습니까? 꼽고 있겠습니까? 아 아 묵구라씨 네 It's your turn Yes My turn It's your turn 은주 turn Oh my gosh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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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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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풀어주세요 제 미담 네 제 미담이요 진짜 뭐가 있어요? 많은데 미담 좀 알려주면 안 돼?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진짜로 미스테리 담요 미스테리 담요 담요? 아 빨리 푸세요 진짜 사상으로도 돼? 나도 얘기해줄게 머리를 잘 못 그리는 거 같아 괜찮아 오늘의 풀네요 볼륨이 있어 그치? 자 미담 풀테인거 집중해주실래요? 네 눈을 나 눈을 나 왜왜왜왜 빨리 물어봐 감정이야 안주면 어떡해 제가 인기가요 막방 때 저희가 리허설하고 눕고 하면서 세연언니가 신발에 많이 불편해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바꿔줬어요 제가 바꿔줬어요 소감 말씀해주세요 근데 어떡해요 으채가 너무너무 이뻐 보였고 제가 그거 춤추기 너무 불편해서 신발이 이거 다른 거 없나요? 했는데 으채가 거기서 잠시만 나랑 바꿀래? 꿀래? 고마워 이랬어요 물 먹이면서 무대로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뽑겠습니다 네 뽑아주세요 좋습니다 네 부담이 참 은채도 그 운동화가 불편했다는 사실 그래서 수로가 윈윈 수로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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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요? 없다 내 생각엔 미션 없어 나의 생각엔 미션 어떻게 뭐야 뭐야 벌써 어떡하냐 뭐야 얼굴이 갑자기 못다네 왼쪽 사람이랑 뭐야 뭐야 그때 진짜 잘했는데 갑자기 못다네 미담을 미담 다른 거 풀걸 다시 그러니까 왜 뭐 써있었어 손잡고 있긴 그러면 끝난 건가요? 아니 다시 우리 마지막 마지막 진짜 저심해서 뭐할래 진짜 벌칙 진짜 진짜 사기 진짜 사기 진짜 사기 진짜 사기 아이스크림 우리 숙소 앞에 사가 진짜 그건 너무 사자 할인 그건 안돼 할인점 요즘 할인점이에요 안돼 왜 할인점 아이스크림 너무 비싸 아니죠 요즘 할인점 가야지 30일 30일? 30일 30일 좋은데 그렇게 말해버리게 잠시만 말해버리게 이게 뭐야 개인정이야? 그래서 그래서 뭐 할건데 뭐가 뭐 할건데 그러니까 반박하지 말고 지금 걸리는 사람이 진짜 사는거 같아 아이스크림 찐으로 근데 진짜 30일 사는거 같아 그러니까 패밀리 사이즈 어떻게 그전에 이 둘의 연습게임 연습게임이었어 진이었어 그때 그때 실패할걸 아니 다시 실패할 수 혹시 제 그림은 언제 아 맞다 우리가 내가 그린 그림은 불량 챙겨 내가 그린 그림 제가 그린 그림 앞에서 보여주세요 괜찮은데 그냥 설명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보여요 반짝반짝한 그림을 그림 그림이래 눈을 반짝반짝한 눈을 포인트로 살려서 해보았습니다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가 잠시만요 PD님 같지않아 그래서 이런 느낌 초코성이 있어요 초코성이 있어요 초코성이 있어요 혹시 한 장 아주 좋았습니다 젤리 연 우리 다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림 그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기대해주세요 그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언제 나올까요 그게 뭘까요 하지만 모르겠네요 뭐였죠 희귀었나요 뭐였지 나 희귀었나요 선생님 다 한 번씩 썼잖아요 어? 뭐야 그거 네? 그거 우리한테 이따가 알려줘 그게 뭐지? 뭐? 뭐? 엠이 세유 버르세요 엠이 세유 버르세요 엠이 세유 버르세요 아 그거 뭐? 만들었는데 아 그거 봐 만들었는데 뭐였지? 이거 엠이 세유? 뭐였지? 뭐야? 진짜 어렵잖아 우리 아 어 그럼 아직도 몰라? 그거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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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말해 괜찮으세요? 으쩔씨 으쩔씨 뭔가 진짜 난리가 났네 이슈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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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까 미담으로 울고 싶어요 뭐야 울어가지고 아까 미담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울어버렸어요 은채가 지금 살짝의 수정을 보고 계십니다 걱정 안 하세요 이거 귀엽다 잘 어울린다 언니 사람들 나 어렸을 때 뷰티 춤 한 거 알아? 뷰티 춤? 나도 알려줘? 안돼 안돼 왜? 진짜 눈이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진짜 눈이 너무 귀여워 어? 어? 우리 다 나라야죠? 잘하야 하아 잘하야 하아 네 하아 아 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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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야 하아 잘하야 하아 아 그래 하하하하 그러세요 그럼 하하하하 제온은 하트作って 아리갓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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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인상은? 윤지인은 하트作って 作って 하트作って 아리갓도 하하하하 김채원 예쁘다 거긴 아침이에요 여긴 밤인데 어? 밤인데? 아침이에요? 여기 여기 낮추데요? 무슨소래요? 저희 우리 지금 개국이 나이잖아 아니 아니 여기 아침이잖아요 어 아침이잖아 낮이잖아 아침이잖아 아침이잖아 채원이 꼭 자기 칭찬만 읽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감기에 죄송할 필요는 없어요 감기 죄송해요 처음 말 많이 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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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말 들어야지 처음 말 들어야지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던 말은 안 들어야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에어컨을 진짜 빡세게 근데 에어컨 많이 잘 때는 에어컨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요즘 모기도 너무 많더라구요 어? 아니 우리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이만큼 이만큼 셋이도 살아고 있어 맞아 진짜 이만한 거 있어 이만한 거 진짜 안 죽여? 아니 근데 계속 있어 그게 나 그때 방에 있었어요 방에 있었어요 방에 있었어 무슨 벌레 그냥 바퀴벌레? 아니아니 파리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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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파리 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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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커요 진짜 전재감 미친 전재감 미친 전재감 미친 전재감 기존도 있어서 소리가 들려 어떡해 근데 안 나가 맞아 창문을 열어야 아니 근데 창문을 열어야 다른 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럼 이제 증가를 해보자 아니 그냥 이대로 반대 방향으로 갈까? 순서 일대로 반대로 다시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여름 일이 있어요 나부터 갈게 저 알아서 이러며라 저러며라 이러며라 저러며라 지금 바로 여름 컨셉트로 멤버들에게 남축사 찍어달라하게 찍어달라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찍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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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됐어 꾸러미가 찍는데 쟤 언니 좋아 괜찮아요? 네 와 보호필름 진짜 안 보인다 어? 잘 나왔는데 완전 잘 나와 완전 괜찮은데 근데 진짜 연습실이다 이쪽 배경으로 찍어야 된구나 아니 근데 괜찮아 나쁘지 않아 컨셉이 있지 컨셉 Y2K 어 맞아 완전 잘 나왔다 위버스에서 잘 나왔어요 완전 잘 나왔어요 여러분 위버스에서 확인하세요 아 난 또 연습하려 색깔하지 자 다음 이거 진짜야? 조심한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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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사람이 인정해줄 때까지 애교 오케이 애교 왼쪽 사람 와 나의 고통을 언니는 빨리 인정해 나 애교 많이 배웠어 진짜 안하는 사람들만 걸렸다 너의 애교 진짜 너무 좋아 어떡해 그것밖에 없는데 아니 그것도 해야지 그것도 해야지 진짜 뻔뻔하게 해야 돼 뻔뻔하게 아는 거를 진짜로 그냥 소리만 내도 돼 응 아까처럼 이거 할게 아 그거 해 그거 해봐 그거 해봐 하려고 했다고 해봐 아니 그거 왜? 아니야 아니야 더 할게 계속해서 해야 돼 인정할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계속하면 돼 호흡도 달라 그냥 엔딩 표정 아닌가요? 뭐 해? 그냥 엔딩 표정 아닌가요? 아니면 그거 한번 해 가와이 그때 고맨 응 가와이 그때 고맨 가와이 그때 고맨 가와이 그때 고맨 가와이 그때 고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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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좋아요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빨리 넘어갈게요 애교가 너무 많아 애교가 너무 많아 애교가 너무 많아 애교가 없었던 애교 조심해 나 버릴 때 안녕 괜찮아 나도 했어 맞아 스카라는 좋아해줄거야 제 애교가 없는 조명 아니야 애교 아니야 은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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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수 있어 뭐야 왼쪽 사람한테 복구察을 해주기 대하 대하 우빈 한 자리 둘 때까지 왼쪽 사람 간식 먹어주기 엉냠냠 옹냠냠 엉냠냠 한 번 가시 무슨 간식이지 대한민국 여고추 빙수 핫도그? 핫도그? 젤리 핫도그 없나? 아 젤리? 젤리세요? 젤리세요? 젤리 젤리 있을까요? 없으면 핫도그? 일단 제가 갖고 올게요 그거 아니고 얘도 아니야 만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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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는 진짜 아닌데 진짜로 무서워 잘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인증샷 올려야되니까 이거 빼도박도 없이 그냥 무조건 써야돼 무조건 써야돼 어떤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여름휴가가 생긴다면 계획을 한번 짜볼까 싶어요 여러분은 뭘 추천하십니까 뭘 해야될까요? 바다 수영장도 가고싶고 빠지도 가고싶고 빠지 가고싶어요 빠지 가고싶어요 저는 제대로 젤다 힐가를 다 갖고싶어요 젤다? 젤다? 젤다 게임인 젤다 힐가라는 단어가 있는 정도로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소개팅이야 지금 그랬어요 진짜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아?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나중에 진짜 저희가 나중에 진짜 걔 많은 사람들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나중에 진짜 엠티를 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네 많은 정말 피오나가 많이 응원해주면 피오나가 데이홉 못 간 거 가야죠 무슨 트레이닝이라고? 피오나 일어나 우리 그러면 진짜 지금 계획하자 그거를 말하면 그대로 해주실 거에요 그래요 그럼 일단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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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가는거야? 해외 갈거야? 해외 갈거야? 해외 갈거야? 해외!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일단 돈 있어요? 돈은 알아서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해외? 해외? 힘들어 아니 그래도 가고 싶어 다 같이 가고 싶어 유럽 그쪽? 유럽 유럽 아니면 약간 유럽이면 리조트 도발? 휴양지 휴양지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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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 미국 집 어때요? 미국 뉴욕 윤진이 집으로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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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받아주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하시면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할 수 있는거? 빠지 빠지 가자 빠지 가고 싶어요 강원도? 빠지 가고 싶어요 부산 어때요? 부산 부산 완전 좋다 마 마 부산 부산 가고 싶어요 마 그리고 제주도 그 또 가 괜찮아 괜찮아 제주도 제주도 진짜 제대로 맞아 맞아 놀래 놀래 갈치찜 너무 갈치 그 왜 저게 또 이 팬들려 하면 저희가 또 그런 데 가보도록 할게요 빠지 밖에 없어 그래서 계획이 여러분들은 있어요 피어나면 뭐해요 피어나면 뭐해요 여름방학도 있을거고 여름방학도 있을거고 삼겹살이 냉면 많이 드세요 미쳤어요 정말 요즘 저랑 진짜 정말 미쳤어요 여행 간다고 많이 하셨던데 맞아 휴가 많으시면 활동 끝나면 놀다 오세요 여러분 저희도 재밌게 해 언제 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뭐 스킨질러서도 많이 빠지 가 빠지 가 그러면 또 전생에 피어나 만나요 네 언젠간 해를 해를 피어나 다 만나볼 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땠나요 깜짝 서프라이즈 맛있었어요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근데 일본스라이비도 진짜 많이 할거에요 자주나주 하고싶어요 자주나주 하고싶어요 아닌거처럼 맞아요 자주나주 할거에요 진짜요 여러분 요즘 모기도 되게 많거든요 모기 꼭 조심해서 저 진짜 자주나주 수현이 진짜 많이 물렸어요 진짜 많이 물렸어요 그게 많이 물리지 않게 조심하고요 계속 움직이면 되나? 아니 모르겠어 아니 안찾어 맞아 그 스티커에서 물리면 그 스티커에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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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진짜 좋아 맞아 그럼 캡처타임을 해볼까요? 여름 컨셉으로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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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책 뭐하지 여름 여름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선 둘 셋 좋습니다 어때요 저렇게 붙었나요? 근데 원래 실내에서 이거 우산 피면 안졌대 응 왜? 진짜? 왜? 안졌대 그럼 미신이 있어 믿지마 안좋다 괜찮아 완전 T 저흥검함이 넌 C야? 나 C야? C야? 나 F야? 너 F야? 나 F야? 저흥검함이 넌 F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러분도 더위 조심하시고 모기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네 더위? 더위 조심하시고, 모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한눈 팔지 마시고 이브 많이 들어주시고 이브 많이 들어주시고 이브 많이 들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끝! 일단 끝! 조심하세요